안녕하세요 블랙핸디입니다. 저는 손으로 만든 작품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그 중에 이제 성냥아트라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즐거움을 즐길 수 있고 묘한 쾌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생각해보십시오. 스튜디오 작업실에서 저렇게 혼자 열심히 작업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. 지금 여기는 2019 서울 1인 방송 미디어쇼 현장이고요. 갑니다. 완전 신기합니다. 좋아 좋아 좋아. 아 여러분 예. 자 지금 여기는 2019 서울 1인 방송 미디어시고요. 다른 행사와 달리.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이 휴대폰 카메라를. 아 이게 지금 한 몇천 명이야 지금 예.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. 예. 자. 박수석봉티디와 여러분. 합성은 가능하겠죠. 큰 목소리로. 합성. 파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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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. 여러분 합수되신 삼성으로. 환호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와. 와우! 가난기나 불조심. 꺼진 물도 다 줍니다. 네. 와,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택배기의 주중호TV의 주중호TV. 주중호TV, 감사합니다. 자, 잠시 후에 우리 블랙핸드님과 함께 사진 촬영도 있습니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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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